그 마누라의 장면 나오기 전에 그 마누라 보고 애틋한 이결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트렸는데 이제 그거를 배워보시겠어요? 그거를 끼워넣으면은 이제 뭐 한 10... 빠르면 빨리 몰아서 하면은 12, 13분이면 하고 좀 늦이 가만한 15분짜리 소리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시겠어요? 별주부 역사오데 별주부 역사오데 나라에 환우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나라에 환우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이 싸오릴까 무슨 봉패이 싸오릴까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리 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내 자식 중심이 그리 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니로 네가 세상을 간다니로 니 직위를 보기 위하여 니 직위를 보기 위하여 잠시 만료를 허였구나 잠시 만료를 허였구나 수로만리를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별주부 모친께 하지 커고 모친께 하지 커고 심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심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지체 평안하시기는 당상의 학발 모친 지체 평안하시기는 부인께 메였소 부인께 메였소 별주부 매날 그라운 아, 짱, 으으음, 으으음, 아, 짱, 으음, 으음, 아, 짱, 으음, 으음, 남자들은 힘들어요. 하하하하하. 우리는 아, 짱, 으음, 하는데 본수님은 목이 얼마나 좋던지 두번 거기를 꺼린다. 흐흐흐흠으음, 으음, 우음, 으음, 하하하하. 아, 딸아, 다른 사람 안 부르기도 돼. 두 번 써 꾸지 말어. 아 창 아 창 이렇게 이거 하면 해야돼 세번쎄 두번씩 바꿔 하지 말고 콧소리 무지하게 이쁘고 많아 아짱 아짱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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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우리가 폭각질 성음을 하나 써줘야 돼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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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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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오잖아 나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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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주부 여쭤오대 별주부 여쭤오대 별주부 여쭤오대 왜 싸우리까 나라에 왔누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몽팩이 싸우러 가 별주부 모친이 허는 말이 별주부 모친이 허는 말이 별주부 모친이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내 자식 중심이 그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니가 세상을 간다기로 니가 세상을 간다기로 니 직일을 보기 위하여 잠시 만류를 허였구나 니 직일을 보기 위하여 잠시 만류를 허였구나 수로말리를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아직 허고 별주부 모친께 아직 허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탕상의 학발모친 지체 평안하시기는 탕상의 학발모친 지체 평안하시기는 이런 데는 소르륵소르륵 빨리 가지 말고 말을 한 자씩 꼭꼭 씹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 그 하나하나 사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다 듣는 이에게 다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소리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말이다 생각하지 말고 소리의 연장선상이다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당상의 학발모친 지체 평안하시기는 당상의 학발모친 지체 평안하시기는 부인께 메였소 부인께 메였소 별주부 마누라가 별주부 마누라가 별주부 별주부 그렇지 별주부가 아니고 별주부 마누라가 별주부 별주부 — 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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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가 아 짱 아 짱 인자 세상 나가면 오래 있다가 올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느긋하게 문고적대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벌어줘야지. 별주부 마느라가 별주부 마느라 고질이 되셨어. 별주부가 아니고 별주부 마느라가 별주부 마느라 별주부가 아니고 별주부 그렇죠. 바느라가 마느라가 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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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문고적 문고적. 원래 거북이가 늦죠. 늦고 또 더군다나 부인이에요. 젊은 부인이에요. 젊은 부인이니까 좀 얌전하면서도 그 다음에 좀 섹시합니다. 그러니까 코소리로 아짱 음 음 아짱 음 그런 속 뜻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아짱 음 아짱 음 섹시하게 하라니까 그냥 터무 그냥 씩씩하게 한답니까 아짱 음 아짱 음 아짱 음 그리고 나오더니 거리고 나오더니 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나리 여기는 섹시하게 하지 말고 여보 그 소리 여기있게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바리 웬 마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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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간단 간단 바리 간단 바리 세상 세상 간단 바리 간단 바리 웬 마리 세상 간단 바리 웬 마리 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여보 날 바이 너무 씩씩한데 막 따지러 따지러 뭐야 난 누구 가겠덜가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건 유교적 감성이요 세상에 나라에 충성해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까지 허락을 하셨어 3대 독자인데도 어머니까지 시어머니까지 허락을 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자기가 가로막고 나서겠어 자기는 오로지 감정에 호소할 뿐이야 감정에 호소할 뿐이지 막 막아서 쌍이팡이 짓고 날 두고 간나고 야구 따지고 이거 아니거든 이거는 진짜 호소하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의 감정에 호소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를 하는 거야 정말 가실 거예요 이런 거거든 그렇지 이미 대세는 다 이건 뭐 결정 난 거야 반걸음 났어 자기는 어쩔 수 없어 그러지만 자기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 자기도 해야지 이만 이건 마지막 남은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지 쌍디팡이 짓고 막 나서서 중뚱살뚱 그러고 안 날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간을 생각하셔서 겸푸 날이 겸푸 날이 시작 여보 날이 여보 날이 세상 간단 말 웬 말이요 세상 간단 말 웬 말이요 이스파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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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물에 이스파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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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무대 우리 여성 회원님들 은근 잘하시네 이수파광 깊은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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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바루 떠 맞춘 흥미 맞춘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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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던 일을 보던 일을 맞춘 흥미 보던 일을 맞춘 흥미 보던 일을 흥미 보던 일을 맞춘 흥미 보던 일을 맞춘 흥미 보던 일을 아주 좋았어요 염포나리 여부 나리 여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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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offs 그게 옛날 소리에 남아 있는 그 그 끝 저기 누나 자리 Links 떨어지는 그 의미 거든요 그런것 잘 없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여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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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리리 부드럽게 리리 이쁘게 톡 들어자 여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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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간단 마리 밸마리요 세상 간단 마리 밸마리요 이수파광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깊은 무대 장단이 안 맞았습니다 이수파광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무대 깊은 무대 깊은 무대 깊은 무대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무대 이수파광 이수파광 깊은 무대 이수파광 깊은 깊은 무대 깊은 무대 깊은 무대 깊은 무대 무대 깊은 무대 비기 슈파광 깊은 무대 비기 슈파광 깊은 무대 교수 회원님들 음이 참 이쁘게 잡혔어요. 비기 슈파광 깊은 무대 비기 슈파광 깊은 무대 양주 파주 떠 양주 파주 떠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보던 일을 맞 좋은 흥미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보던 일을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비기 슈파광 깊은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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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파주 떠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맞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우리 꽁띠님하고 여기 봉순회까지 이렇게 여성 회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꼬미님하고 저기 허선생님까지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여보나리지입니다. 깊은 물에 향이 마주 떠 맛좋은 흥미 보던 흥미 한번 더 십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면 말이요 이수하왕 깊은 물회장 좋아할 수 떠 맛좋은 흥미 보던 흥미 저기 뭐야 상당히 그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가르쳐 준 식임새나 이런 것들이 평범하게 되어버린 게 그래서 막 가시려 내가 있는데 다 살려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곡의 특성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다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기 좋게 다 그냥 다 식임새 생각대로 다 살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꾸미님부터 여보나리 시작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세상만 나만이 될 말이요 이수파강 이수파강 일어나서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당당은 나의 웬 말이오 이 수상 깊은 물에 양주 나주 또 맛좋은 흙이 보던 일을 이제 실체가 벨이 벗겨지는군요 다시 조금 더 배워보시겠어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당당은 나의 웬 말이오 세상 당당은 나의 웬 말이오 이 수상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또 양주 마주 또 맛좋은 흙이 보던 일을 맛좋은 흙이 보던 일을 맛좋은 흙이 보던 일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이수파광 깊은 물에 이수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양주 마주 떠 맛좋은 흥미보던 이럴 맛좋은 흥미보던 이럴 맛좋은 흥미보던 이럴 맛좋은 흥미보던 이럴 그러면 좀 쉬었다가 네 좀 쉬어 가시죠 맛좋은 흥미보던 이럴 맛좋은 흥미보던 이럴 근데 age 15 점은 찬혁이